다음 주제는 네 번째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여러 악재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86번가의 의견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죠. 하반기 엔트 파이낸셜 상장 실패했어요. 여기서부터 정부가 아주 빡빡하네 그랬는데 올해 돌아와서는 디디추싱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했죠. 중국 교육업체한테는 이윤을 추가하지 말래요. 사업기반을 없애버리려고 했고 텐센트마저도 위채 추가 가입자 모집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지난주에는 게임이 정신화 편이다. 이런 말까지 듣게 됐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데다가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는 중국이 부동산 쪽에 문제가 많다. 부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사죠. 자 성장 규제 한 손에 든 중국 정부 부동산 대마 헝다그룹 살릴까. 자 이제 보시면은 그 이제 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쪽은 참 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연관 산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내수 쪽에 기여하는 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 이거 때리고는 싶은데 쉽게 못 때리는 거 아니야. 뭐 특히나 이제 이번 이제 시진핑 지도부가 강조하고 있는 쌍순환. 그러니까 내수 쪽에 강조를 하는데 부동산 꺼트려 버리면은 내수가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쪽이 너무 이제 국민들의 삶을 아주 힘들게 할 정도로까지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손을 대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중에서도 최대 부동산 그룹이 헝다. 그 이름에서부터 대마 부의사가 느껴져요. 에버 그란데. 얼마나 크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가 위기에 빠져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정크 본드에 일단은 속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뭐 헝다는 안 망한다. 뭐 그런 얘기들 하죠. 그런데 주가는 보시면은 뭐 지금 거의 뭐 없어져가는 망하는 기업의 차트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지금 뭐 달러 채권 195억 달러.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차이 포함한 모든 경영회의 이자 부담한 880억 달러. 잘못 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뭐 뭐 흥덕그룹의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 뿐만이 아니라 채권 가격도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가지고서 이제 이게 전반적인 좀 부동산 관련된 이제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중국 돈줄 조이기에 올해만 203개 부동산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다. 중소건설사가 대부분인데 중국 부동산 과열 속에서도 자금란이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상장사나 대기업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저는 이제 한 줄로 딱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사드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2016년 하반기부터 사드 보복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한할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아직까지 완전히 풀렸나요? 안 풀렸죠. 사실 이게 초기에는 빨리 풀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사례들 대만이나 일본에 대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가했던 보복들을 보면 1, 2년이면 풀렸거든요. 당시에 저도 펀드 운영하면서 이 점을 반영을 했었어요. 1, 2년이면 풀릴 것 같다. 그래서 이 피해주들을 이 정도 구간 지난 후에는 사면 좋을 것 같다 했었는데 아주 이게 크게 오판했었던 거죠. 이만큼 길어질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힘이 커져가면서 과거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체력이 커졌으니까는 힘자랑을 할 수 있는 체력도 커진 거죠. 그러니까 힘자랑을 한 번 할 때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작된 이런 중국에서 각종 취해지는 이런 제한 조치들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참 오랜 기간 됐죠. 지금 거의 5년이 지나서야 한할령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외자 한국 게임에 대해서 판호 이제 나왔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가수들 공연 못하고 있죠. 물론 이제 몇몇 한국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이제 광고는 찍을 수 있는데 뭐 예 뜨문뜨문 풀려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아직까지 꽉 막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활동도 보면 한국 국적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그룹에 속해 있더라도 그 그룹의 멤버가 이 멤버는 뭐 국적이 홍콩이다. 뭐 아니면은 뭐 서구권이 어디다. 이러면은 활동할 수 있는데 한국이다. 이러면 활동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지금 비로소 5년 가까이 지나서 드문드문 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 기간 동안에요. 본인들한테 꼭 필요한 거는 사다 썼어요. 반도체는 보복을 전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요번주에 있었던 텐센트 관련된 총극 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 뭐 아편이다 해가지고 기사 나왔다가 텐센트 갑자기 기사 내려갔고 거기서 몇 분 더 지나니까 텐센트가 저희가 이제 미성년자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체 규제 할게요. 해버리면서 기사가 싹 사라졌다는 거죠. 요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에는 일단은 사드 보복하고 너무 비슷한데 그래도 그중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거는 계속 쓸 것이다. 그리고 요건 조금 이제 격가지로 조심스럽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규제들이 뭔가 VIP가 이제 그 아주 핵심층에서 뭔가 의중을 가지고 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밑에 단에서의 규제하는 사람들의 단에서 과잉 충성 경쟁이 번진 건 아니냐는 생각도 좀 일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텐센트 이거는 뭐 만약에 그 텐센트가 미리 귀뜸을 이렇게 할 거다 알려줘가지고서 자율 규제를 내놓고 어차피 기사를 냈다가 모양 빠지게 바로 그 반나저도 안 지나가지고 내릴 거였으면 미리 귀뜸해주고서 자율 규제 딱 고개 숙이는 모습 보여주고서 그런 기사는 안 내고 힘을 과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좌충오도를 하는 거 보면 뭔가 내부에서 하여튼 과잉 충성 경쟁 그 다음에 자기네 내부에서의 좌충오도이 느껴지기는 해요. 뭐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규제 한 방 맞으면 아프죠. 그쵸? 자 이제 이 규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사드 규제처럼 제가 볼 때 기간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간다가 함부로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생각보다 규제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증시 중국 증시 전체를 내릴 생각은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당이 좋아하는 거 혹은 과거 이제 사드 보복하면서도 반도체는 사갔듯이 본인들한테 꼭 필요하는 거는 밀어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환경 관련된 거는 밀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이제 이런 저런 규제들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 중국의 부동산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동산이 너무 오르면 정권 인기가 떨어져요. 살기 힘들잖아요. 집 구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금융 쪽 안정성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다. 이거 잘못하면 폭락을 해버리며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관련한 것들은 다 지방정부 부채나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제 해묵은 문제란 말이에요.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오래된 문제들은 보통 전이나 이런 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 핵심으로 확 들어가면 문제가 아주 예상치 못하게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최종이라 했잖아요. 그럼 최종 보스는 좀 느긋하게 해치우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런 규제들을 막 내리고 하는 거에 최종적인 목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은 부동산 그리고 부채 이슈를 해결하고 싶은 건데 인자 잘못 건드리면 본인들도 예상 못한 그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경제 망가질 수도 있는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심히 접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그 헝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대주주 보고 책임지라는 식으로 끝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뭐냐면 대주주가 모든 것을 잃으면 비로소 정부가 도와주러 들어가지 않겠느냐라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대마불사라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갖고서 과도하게 부채를 일으켜서 사업을 하면 그래서 이게 안 좋아지면 그러면 비록 그 기업체 자체는 살아남게 되더라도 그 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는 못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요번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부채에 있어가지고서는 소위 김을 빼나가는 그러니까 거품을 터뜨리면 난리가 나요. 근데 그 거품 안에 있는 김을 서서히 빼나가면 풍선이 터지는 게 아니라 약간씩 휘잉해가지고서 바람이 빠지도록 만드는 식으로의 부동산 부채관리정책을 앞으로 펴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중국이 위기에 닥쳐있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외환시장 보십시오. 위환화하고 홍콩달러 환율을 예의주시하시면 일단은 그 징조 같은 것들을 그래도 좀 빨리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요. 한 국가의 부채 문제가 발생할 때는 외환시장이 제일 먼저 그 티를 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솔직히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가 제 기억이 맞다면 대충 2012년부터 나왔어요. 중국 망할 것 같아. 부채 문제 심각해. 그림자 근육이 어쩌고 지방부채 문제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했는데 근데 정말로 위험할 때에는 망하는 것 조차도 숨기려고 하는 게 중국의 습성 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에는 잘 안 망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망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만큼 각잡고 부실업체들을 속가내고 있으니 부실업체들은 어서 자진신고 해라. 그리고 부실업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들은 빠르게 선제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클리너 하는 과정을 거쳐라. 라고 의도성을 가지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 질서정연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의중이라고 저는 지금 부동산 쪽에서 가해지고 있는 노이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뭐가 하나씩 픽픽 망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진짜 위험할 때입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을 때는 죽겠다는 말도 안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까 다른 나라 증시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게임을 아펜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펄오비스가 보유한 인수한 회사죠. ccp 게임즈 여기가 네디즈 한테 ip 빌려줘 가지고 개발한 이브 에코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 중국판이 지난주에 발매가 됐습니다. 발매가 됐는데 정말 저는 이거를 좀 중요하게 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정말로 중국이 게임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면 특히나 외자 게임인데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히 밑보였던 한국이 한한령 상황에서 어디 한국이 그렇죠. 근데 그럼 이거 막혔을 것 같거든요. 근데 런칭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려가면서 지금 중국 내부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 이런 거 걱정하시더라고요. 아이돌 산업 걱정이다. 왜냐하면 특히나 최근에 엑소 전 멤버 크리스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난리 날 거다. 특히 우상 숭배 우상 산업 이런 것들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아주 칼을 갈고 있다더라.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솔직히 여러분 한알령 일어난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해서 중국 매출 사실상 기획사들이 다 끊겼어요. 매출이 없는데 나빠질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앨범 공동 구매하는 걸로 일부 영향은 받겠죠. 근데 그래봤자 회사당 1,200만장 만화발 300만장 이에요. 그럼 이건 매출해봤자 1,200억 300억 인데 여기에 마진 10에서 20% 계산을 하면 솔직히 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100% 다 막힌다는 생각도 전 안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배송료나 이런 문제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편의성 때문에 중국에 있는 한류팬들이 공동구매 형식을 해가지고 사니까 이 한 구자 구자가 사는 게 커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커보이는데 사실은 팬 자체가 팬층이 꽤 두텁게 형성돼 있는 거고 이들이 공동구매 같은 게 만약 막힌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인터넷 사이트 앨범 판매하는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ES24 신나라나 이런 데 들어와 사겠죠. 그러면 배송료 조금 붙여가지고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제로로 떨어지는 것도 그럴 요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한두 장 사오는 것까지도 우상 숭배니까 막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중국이 할 수는 없거든요.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 컨테이너에서 걸러낸다? 뭐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까지도 가능은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데 이거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거 자체를 걱정할 만한 이슈는 뭐 현실적으로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별로 지금은 전이될만한 것은 저는 보이지가 않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가지고서요. 최근 중국학제에 대해서 의견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